가운데로 가요. 가운데로 가요. 이사 드려야지. 안녕히 계세요. 갈게요. 갈게요. 네 가요. 갈게요. 창문 내려줘요. 갈게요. 가 보겠습니다. 가 보겠습니다. 가 엄마. 좀 줘라 엄마. 안 됐다. 아줌물차가 저기. 어떤 아줌물차가. 티블리? 저 티블리 뒤에. 저 앞에 있는데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잠깐. 큰아빠로 갈 거예요. 큰아빠도. 어. 300m 앞. 무슨aye게 해야겠어요. 손빠로와세요.